이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 오늘을 제가 그 오늘 마침 제가 또 공주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제 공연 때 썼던 페달 보드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의 이 세컨드 보드구요 네 원래 이제 여기 이쪽에 있는거 요거 요거 이거는 우리 합주실 할 때 제가 항상 나올 스튜디오에 놓고 다니는 멀티 이펙터고 이거에 그 뭐랄까 아날로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얘는 이 모든 이펙터들이 그냥 이 기계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고 얘는 이제 각자 따로따로 해요 저 페달 보드를 오늘 가져왔으니까 또 네 소개를 또 해 드릴 수 있겠다 제가 또 마침 연결을 해 놨거든요 아 오늘 기타 케이블이 왜 이렇게 꼬일까요 어머 깜짝이야 괜찮으세요 네 네 자 오늘 또 마침 이 기타도 되게 오랜만에 들고 간 기타인데 네 PRS의 스튜디오라는 모델인데요 어제부터 다시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꽂혀 가지고 네 그래서 이 페달 보드에는요 여러분 그 저의 취향이 잔뜩 묻어 있는데 근데 또 그 이 페달 보드 맞추고 나서 잠깐 사이에 또 바꾸고 싶은 것들이 이게 또 시행착오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몇 개는 바꿀 건데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은요 저는 드라이브 페달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클린부스트라 그래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깔끔한 소리가 나잖아요 약간 이제 좀 거칠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뭐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서로의 서로 라든지 뭐 뷰 라든지 이런 거 리프 칠 때 좀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리버브가 하나 있고요 또 리버브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딜레이 딜레이 다들 아시죠 이제 제가 치지 않아도 이게 남는 딜레이와 함께 써주면 또 좋죠 여기에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이 아까 오버드라이브를 살짝 섞어주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런게 좋아하고요. 그리고 타투 솔로 할 때는 와와 기억하시죠 여러분? 오토와와 이걸 제가 바꾸고 싶어요. 약간 아쉬워 가지고 잘 지내야 할 때 쓰는 그런 바이브라는 이펙터 아까 작가님이 맘에 들어 하던데 약간 보라색 빛 나는 친구인데 여기서 이제 공간감을 더해주는 트레몰로 같은 것도 있고 이 정도를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도 이건 그나마 좀 간편한 패널 보드거든요. 그래서 깔끔하고 되게 직관적이고 좋습니다. 이렇게 기타 등등 오랜만에 또 소개를 한번 했고요. 이펙터들 또 여전히 함께 함께 하고 있는 코너들도 있어요. 현이 형과 현이 형이 진짜 추석률이 어마어마해요 현이 형이 가장 많이 출연하신 분 아닐까요? 애작실에서 그렇지 않아요? 맞는 것 같죠? 암호준 암호준 제외 암호준 제외 현이 형과 또 이든 씨와 함께하는 네 이번 주 시간 되는 사람 이시돼 아 일시어대에는 되게 잘 붙었는데 이시돼 그래요 네 이든 씨랑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네 아 그렇죠 재밌죠 여전히 재밌고 네 이든이가 참 말도 잘하고 재밌어가지고 자꾸 놀리고 싶고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아하 저 어디 보는 거예요? 저? 아니 아하 그렇죠 각자의 제자들 나왔을 때 네 야 나도 진짜 머리 스타일이 시시각각 변하는군요 네 아 우리 이든이 이든이 참 머릿결 좋아요 그죠? 현이 형 저 모자 아 아 진짜 네 아 정말 재밌고 그리고 또 이제 야간작업실 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코너죠 야간합주실 네 야 이건 정말 레전드도 참 많은데 와 와 아니 잠깐만 와 이거 진짜 옛날 사진이다 그쵸? 초창기 사진인 것 같아요 야 정말 좋습니다 뭐 합주실 영상 뭐 좀 이렇게 해놓으신 게 있다고 레전드 영상 저 스튜디오가 지금 이 스튜디오인 거잖아요 정말 두고두고 회자되는 라이브예요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아 이거 뭐야 하지마 아 아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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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에요 정말 너무 하시네요 수많은 레전드 영상이 있는데 진짜 진짜 야 아 아